안녕! 나는 여기 있어. 뽀로로 여기 있지? 어? 우리가 뽀로로 좋아하네? 네. 어이구! 아 그거 라일라 주세요, 라일라 거. 다나 다른 거 사러 가자. 다른 거 사러 가자. 다나? 자칫, 나나 하나 주세요. 하나, 잠시만요. 아빠, 엄마. 엄마, 나이 래스야.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와줘요. 세워준다, 라일라. 다이아야 했어요? 어, 괜찮아. 이제 갈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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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와, 라일라 봐봐. 봐봐. 엄청 많지? 제가 봐도 신기했어요. 저도 두 개 사고 싶은데.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가게들이. 이거 진짜 위험하네요. 아, 여기 오면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아, 여기 오면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라일라도. 라일라 초기트로 가서. 잘 봐봐. 하나만 골라야 돼, 알았지? 근데 라일라는 이렇게 큰 장난감 가게는 처음이겠네. 그저 처음 왔죠. 그래서 사실 저 많이 사주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만 사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커서도 자기 마음대로 다 낼 것 같아. 그렇죠. 맞아, 약속하고 가야 돼. 어디 있어, 라일라? 그래, 들어가봐. 우와, 재밌어? 응.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걸으세요, 다나 씨. 다나, 자동차 자고 싶어? 저쪽에 또 많아, 저쪽. 예뻐. 예뻐? 이거 아까네? 아까네. 응? 아까네, 예뻐요? 아까네, 예뻐요? 라일라야. 이거? 지도 애기면서. 라일라 애기 장난감 하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사고 싶어? 라일라. 아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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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로로 자라볼까? 꼬로로 자라볼까? 응?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피야. 피, 피. 피? 이거 요러면. 어이구. 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라일라 우산 하고 다니고 있네. 아, 피 맞고 있대. 라일라, 안녕, 피 와? 라일라, 안녕? 이거 봐봐. 아, 우산이라고. 도나. 도나 이미 골랐어요? 이거 계속 갖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더 있네. 어? 뭐야? 낙다귀? 뭐야? 낙다귀? 나 라지야. 웃겨. 뭐야? 뭘 발견한 거야? 이거 뭐야? 낙다귀는 악어요. 낙다귀. 낙다귀. 낙다귀, 낙다귀. 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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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라, 저기 가볼까? 아니. 라일라? 어. 이거야? 네. 이거 사고 싶어? 네. 아무것도 골라도 돼, 라일라. 다른 거 다 골라도 돼요.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아니지? 다른 거 보자. 아니야. 이거? 이거. 확실해? 응. 확실해? 알았어.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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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이거. 이거 사고 싶어? 사고 싶어. 비싼 거네. 삼촌 카드니까. 삼촌 카드. 다 나 목소리 들리네. 다 나. 다 나네. 어머어머 숨긴다 숨긴다 어머나 숨긴다 숨긴다 어머나 왔어 왔어 아이고 하나 또 뽀로로 사고 싶어? 뽀로로 쪽으로 가자 뽀로로 어디니? 뽀로로 보고 이거 보고 선택하자 쭉 가서 또 왼쪽 가자 라일라 뽀로로 보자 봐봐 이거 봐 뽀로로 가자 라일라 라일라까지 오라고요 라일라 오세요 라일라 뽀로로 어디있어 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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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여기있지 뽀로로 여기있지 얘가 뽀로로 좋아하네 네 아 그거 라일라 주세요 라일라꺼 하나 다른거 사러 가자 다른거 사러 가자 라나 라나 주세요 엄마 라일라꺼야 나 데려다니깐 있어 어? 어떡해 오 라일라컨들 어떡하지? 라일라꺼야 어구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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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뽀로로 다른거 있어 이거 다 라일라 줘 라일라 어 자 어디있을까요 뽀로로 여기 여긴거 같은데 여기 뽀로로네 뽀로로 여기다 도넛 도넛할까 오 그거 재밌어 보이네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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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또 하나 싸줄거야 우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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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요 알았어 사자 네 아 이거 행복하네 귀여워 가볼까요? 자 이거 논 내러 가자 라일라야 거기 가서 계산하자요 삼촌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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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가자 가자 출동 재밌었지 하이파이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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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 이제 이제 한강 가자 한강 삼촌하고 라일라랑 가자 신났다 가자 가자 달라 시끄러 보여 휘발 우리 다나는 신났어요 아 오이고 다나가 집에 나가면 엄청 신나네 원래 애기들이 집에 있는 게 싫어요 네 시간 될 때마다 다나 데리고 밖에 나가요 수빈 구박! 수빈 구박! 이게 어디야? 어디? 오, 어디다. 높죠? 한번 가봐야겠다. 수빈 구박! 빛바람! 딱딱뚝! 왔다, 왔다. 우리 여기 왔어요. 이거 한강이야, 한강. 한강? 어, 한강. 아, 너무 좋았겠다. 자, 가자. 어? 이거 뭐지? 와, 사람이 진짜 많네요. 아름답죠? 친구들끼리 놀고 시설이 다 돼있잖아. 수빈 씨가 이 서울 투어를 짠 거잖아요. 마음에 드셨어요, 앤디 씨? 아니, 역시. 우리 트머 씨는 여행사 CEO가 있어서... 우리의 직업 문제. 오, 네. 진짜 원일상 저공에 밀렸었거든요. 나 봐도. 네, 아주... 오랜만에 직업을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최연소 고객인데요, 라일리가? 그러니까요. 힘든 고객이 있기는 했지만... 그랬나요? 미소한 가이드 한 명 모시고 가서 좀 편하게 다녔습니다. 진짜 예뻐요. 사람들이 다 재미있게 쉬고 있네요. 아름답죠? 그렇죠. 우리 개개. 개개 옮겼다. 뭐예요? 미돌기. 세. 뭐 있어, 라일라? 쨔쨔. 쨔쨔 기찌. 라일라, 쨔쨔 좋아? 멍멍이 또 있어. 여기서 앉을까요? 네. 여기서 앉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오. 여기 자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 라일라, 저기 망망이 있어. 망망도 있고, 새도 있고. 깨끗이다. 쨔쨔 저기 있어. 쨔쨔 잡으러 가. 네. 빨리 잡아. 너무 가까이 웃겨, 어떡해. 아이고, 예뻐라. 너 비둘기 잡으러 가는 거야? 깨끗. 우와. 하나다. 우와. 하나다. 라일라는 지금 미둘기 보러 갔어. 미둘기, 나문에도 미둘기들이 있겠지, 근데. 근데 이렇게 사람 막 사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 신났어, 지금. 라일라는. 너무 많아. 바람 위에서 다리가 크게 안 움직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잘했다. 단아, 라일라가 미둘기 잡으러 갔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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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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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랐어. 오, 날랐어. 오리야, 어디 가? 오리야, 다시 가 가? 다시 가. 라일라 여기 와. 여기 앉아. 여기 와서 앉아, 라일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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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라일라 이거 또 고구마 줄까요? 다날 거야. 하하하. 이제 다나도 배웠어. 다날 거야. 다 배웠어요. 모든 거 다 다날 거 아니야. 라일라도 줄게. 라일라도 한 입 주워 봐봐. 라일라 앙 먹어봐. 저기, 저기. 앙. 다나 하나만, 한 입만. 안 주기 절대로. 삼촌 줄까? 삼촌 줄까? 삼촌 줄까? 삼촌 주세요. 삼촌 주세요. 말려줘. 아니 라일라한테 왜 다나야? 소울에 손님이 오면 제때로 대접해 줘야지. 하나만. 한 번만. 한 번만. 소울에 손님이 오면 제때로 대접해 줘야지. 삼촌 줬는데 라일라 안 줘. 대박이다 이거. 자 여기. 삼촌이 줄게. 진짜 맛있게 먹네. 너무 좋대. 저번에 우리 음식이 없는데 어떡하죠? 뭐 라면 먹어야지. 아니 아니 라면 아니까. 라면 먹어야지. 라면 남원에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한 달이면 다르죠. 근데 몰랐어요. 먹어봐야 알아. 아니 여기 오면 라면 먹어야 된다니까. 그치. 아 맛있지. 진짜 한강 옆에서. 저 기계를 살라고 했잖아. 아니요. 라면은 질렸어요 이제.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저 일단은 남원 없는 거. 맥도날드. 서브웨이. 아니 미국 왔어? 그러니까 시골에 그런 건 없으니까. 서울에 오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멕시.. 멕시콘 푸드. 멕시콘 푸드. 멕시콘? 어. 기다려 보세요. 있어요? 멕시콘 푸드? 아니 여기 대한민국에는 없어도 돼. 시켜 먹으면 돼. 여기까지 온다고? 아니 그럼. 식당 안 가고? 뭐 같은 격이야? 진짜로? 강 중간에 가서 시켰다 와요. 만 원짜리 자진명은 배 타고 와서 갔다 줘. 대한민국 최고 나라예요. 엔디 씨 우리 밥을 시켰으니까 오기 전까지 거기 놀이터 가자요. 뭐 남원에도 놀이터 있기는 하지만 서울만큼은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놀이터에 가서 애기들이랑 친하게 놀고. 갑시다. 네 가자. 단아. 놀이터 가자.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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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아 이거 라일라. 이거 봐봐봐. 여기 이것도 있어. 단아. 해봐 봐봐. 이야. 와. 오. 저거 봐봐. 이거 살짝 구야마스도 있네. 올라가 봐. 해봐. 그래. 올라가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되네. 잡아. 잡아. 그래. 올라가 봐.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저기 할까? 라일라 앞에 가서 알려줘. 라일라 이거 이렇게 타는 거야. 단아 올라가자 여기. 단아 올라갈 수 있어요? 해봐. 올라가자. 손 잡고. 어. 우와. 잘한다. 우와. 내 거 있어. 단아야. 저거 봐봐. 잘한다. 올라가 봐. 올라가 봐. 할 수 있어. 또 칠 수 없죠.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여기. 올라가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여기. 여기. 딱. 그렇게. 도와줘. 라일라 도와줘. 우와. 라일라 손 잡고. 우와. 잘했어. 손 잡고. 거기 가자. 미끄럼틀을 달아. 오. 근데 라일라가 이거 달 수 있을까? 너무 큰데? 되게 밑에.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물 돌릴게. 조심 조심. 오. 잠깐만. 잘하네. 해봐 라일라. 해봐. 해봐. 약간 무서운 것보다. 아 작은 것만. 삼촌이 손 잡아줄게. 그래 그래. 삼촌이 손 잡아줄게. 오. 눅 disci 좋았어 해보니 별거 아니에요 라일라랑 같이 올라가요 100번이다 100번 라일라 이거 다 올거야 아 또 간다 또 가야지 자, 하나, 둘, 셋! 라일라 재밌지? 가자! 가자, 가자, 라일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삐진 게 있나 봐요, 다나. 그만. 혼자서 가네, 둘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어, 너리였구나. 세워준다, 랄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이아이아, 했어요? 전혀 안어줄 거야. 전혀 안어줄 거야. 라일라 손 잡아요. 라일라! 어디로 갈까, 라일라? 여기 또 손 잡을까? 아니, 아니, 괜찮아. 난 와이프 손만 잡는 거 좋아.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앤디 씨가 먹고 싶은 거 다 갖고 왔어요. 남원에서 안 된다면서요. 진짜 맛있었네. 신기한 거는 한 식당이 아니고 되게 여러 개 왔어요. 여기저기 다 시켰어요. 이거 진짜 남원에 없는 거 다 찍혀네요. 앤디 씨가 여기 오면 이런 거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꼭 한 번이라도 외국 음식 좀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한국 음식은 남원에 또 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오 마이 갓. 하이파이브. 굿잡. 감사합니다. 응,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남은 매는 다 싹았어요. 그 차 안에서 먹으면 되죠. 아, 맛있지. 아, 맛있죠, 맛있죠. 한강에서 뭘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 진짜. 맛있어, 다만? 오, 맛있게 먹네. 진짜 맛있게 먹네. 역시. 행복하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거예요. 딸님! 라일라 가미냐 해봐. 딸님! 아, 라일라 이리 와. 손 잡고 가야지. 라일라 손 잡고. 계속 먹으리네. 아, 맛있어. 대기업의 맛은 무기격이죠? 대기업의 맛.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그거 다 먹지는 못했을 텐데. 집이 챙겨 갔어요. 고장에 가셨어요? 고장에 가셨어요? 고장에 가셨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어때요? 서울 왔으니까. 나 끝에. 편하긴 해요. 편해요. 쇼핑하고 싶으면 그냥 쇼핑하러 가고. 외국 음식 먹고 싶으면 외국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서울에 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 번 놀러 오라는 거 좋아요. 서로 싸우긴 했는데. 좀 많이 친해지는 것 같은데요? 많이 친해졌어. 라일라 한 대도 하나 주세요. 그거 라일라 한 대 하나 주세요. 이거 라일라 한 대 하나 주세요.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제 친해졌어. 마지막에 한 방. 주무감각이. 장난치는 거야 친하니까. 와 이제 서로 나누어서 먹는 사이에 벌었어? 전화. 라일라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아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주세요. 사랑해요. 라일라 또 사랑해 해주세요. 아이고 코코 했어요. 코코 탑 탑 탑. 아이고. 아이고 예쁘네. 더 이쁘네. 다나 잘했어요. 다나 뽀뽀 해주세요 다나 뽀뽀. 다나 뽀뽀. 다나 뽀뽀. 오. 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왜. 아니 둘이 싸웠다가 둘이 뽀뽀하는 사이요? 해피엔딩이네요